남자가 치킨 먹을 때 닭다리 두 개 골라 먹지 말고 무슨 안 그러는 거야? 그럼 전부에서 약치하라고 해 야, 피규어 하나가 좀 맞네 앞으로도 수행하는 거래요 형은 화나는 거 많아 좋지 않아 사실이래요 야, 자주 해 뭐 하려고 했지? 밥 먹을 때 핸드폰 좀 그만해 형, 형의 곡을 받고 싶어요 곡 하나만 써주세요 네, 저 써볼게요 저번에 호석이한테 준 거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쉽다고 그랬는데 먹을 수 왔어 전국의 양치하라는 얘기가 굉장히 기억이 났는데요 사실 뭐 제가 방탄소년단에 거의 칫솔 소비량 1위인데 저런 말을 왜 했다니 이해가 가지 않나 아, 앞으로는 더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 형 잘 알아요 형, 형 잘 알아요 형, 형 제일 소중해요 네, 칫솔 잃어버리지마 그래 고맙다, 얘들아 응, 형 파이팅 저 형 파이팅 오빠 내가 한 다섯 게임 두 장 안하네 저 형도 잘생겼다 골드 클로즈필름 연락주세요 나 한 마디디는 좋아? 반팩! 밥 먹으러 가자 레이드림에서 유명패닉 그거 다 에어프라니까? 다 한 번 빌려주면 안 되네? 오바 월드와이드 핸드상 보고 싶으면 좋아 영원한 희망 재형 화이팅! 전 좀 늦게 자는 작가를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형 끝 아 창현이 끝만 안 내려버리지 끝 기억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지금 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지? 내 이야기가 맞나? 이상입니다 선물 썼어요 20초 사진이 몇 짤? 스물 일곱 짤 형 맨날 쉴 때 게임하는데 게임 되게 못하는 것 같아요 재능이 없어요 재능이 없어요 형 운전할 때 제일 멋있어요 형 맨날 운전해주세요 응 하하하하하하 형 재능이 없어요 저 형이 제일 멋져요 다행이네 저 형이 제일 멋져요 하하하하 하나도 안 좋겠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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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제일 웃겼어요 저는 기차 놀이가 제일 남았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모든 흥민들이 아는 치칫폭폭 기차 놀이 여러분들 즐겨보세요 하하하하 역시 기차 놀이 최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깔빙이 진짜 멋있는거 같아 안발까지 열심히 길러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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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재미가 없어서 아esso 하하하하 네 저는 이제 우리 RM형이 말해준 제 단발머리 소형 상취했다는 게 제일 마음에 듭니다. 다행이다. 고마워요. 지금 나 방 문 잘 끄고 다니고 항상 잠 좀 일찍 자고 문 항상 닫고 다니고 형 방 문도 좀 닫아줘. 아니야 난 괜찮아. 제보는 왜 자주 오세요? 예? 가세요. 사진 찍을 때 눈 좀 더 크게 떴으면 좋겠어요. 그런 김에 휴가 또 잘 치우고. 제가 어지는 게 아니고. 내 동생. 자켓. 지금 청소를 시키는데 제가 막 그렇게 어지는 사람은 아니고. 그 휴가 당기에. 내 방도 좀 불 좀 끄고 가라는 얘기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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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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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좋아해. 대기실에서. 물구나무석이로 푸샵을 하는데 진짜. 멋지다. 아우. 정말 정국에 자춘기 이런 거네. 아니야 정국아 나는. 이번 자켓 한이öglich amendment 더 어려진 것 같아서 좋았어. 정국우아. 네가 마탈 거 오 prevented. 들어와 뮤직셰이 아 내 앞에서 이게 뭐지 아 그래 너무 썼어 형들 원할게 일어나간 분들 아 끝났어 야 근데 거기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오게 해야겠다 이거 오게 해야겠다 이거 제가 가장 기억에 나왔던 건 슈가 형의 노래고 그 슈가 형의 노래는 앨범에 발매된 뒤 제가 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기는 내가 준 생일 선물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자켓 찍을때보다 지름이 더 말랐어요 위로와 감독님 하하하하 자켓 찍을때보다 지름이 더 위로와 감독님 소 소 영원하자 영원하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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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가 가장 좋았어요 그게 그게 그나마 정상적이었어 오